자 유럽 챔피언스 리그 남은 16강 그리고 8강 4강 이렇게 해서 대진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조추첨을 통해서 8강이 결정됐는데요 8강 이렇게 됩니다 앞에 딱 보시고 계시는데 아직 그 16강 2차전이 안 끝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승자가 올림피크 리온과 유벤투스의 승자와 8강 1차전을 치르게 되고요 2차전은 라이브치와 아틀코 마드리드 여기는 아예 지금 8강에 올라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매치업은 여기도 아직 16강 2차전이 안 끝난 팀들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첼시와 바이로미넨의 승자가 8강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미 8강에 올라와 있는 이탈리아의 아탈란타 아주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고 파리스 행제르망 여기가 이제 또 8강 네 번째 경기를 이렇게 치르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리온과 유벤투스 여기는 1차전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맨시티가 16강 1차전에서는 2대1로 레알을 잡았습니다 이 경기 여러분들 누가 올라올 거 맞나요? 이 경기 이 16강 2차전은 홈앤드어웨이가 그대로 유지돼요 전 이거 맨시티 가겠습니다 전 이거 맨시티 간다 그렇게 봅니다 맨시티가 1차전에 이겼는데 2차전 홈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 맨시티 승 딱 보고 가겠습니다 맨시티가 이기게 되면 리온과 유벤투스의 승자가 만나게 되는데 저거는 리온이 1차전 때는 유벤투스를 1대0으로 잡았는데 2차전이 유벤투스 홈이에요 리온이 맨피스 데파이가 시즌 아웃 당하는 아주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날짜는 참고로 8강 이 경기는요 8월 12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포르투갈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벤투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시티와 유벤투스가 8강에서 만난다 그냥 제 피셜입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라이프치와 아트리코 마드리드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나겔스만 감독 정말 그 막 쓰리 백 포 백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많이 뛰고 다이내믹 역동적인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 라이프치와 시메오네 감독의 아트리코 마드리드 진짜 아주 그냥 엄청난 두 주 수비 딱 사사히 놔둬놓고 엄청난 조립적인 축구하다가 그냥 빵 들여넣는 미드필더 코케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좋은 팀이죠 이거는 팀 컬러가 너무 대별된다는 점에서 너무 흥미로워요 이 경기 이제 제가 누가 잃을 것 같다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 이거 황희찬 나옵니까? 황희찬 선수가 짤즈부르크에서 라이프치위로 이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8월에 어차피 연기 열린다며요 나옵니까? 못 뛰면 아쉽지만 못 뛰면 라이프치위에서 있다가 첼시로 건너간 티모베르나도 역시 못 뛰면 왜 그러느냐 등록 문제입니다 등록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는 두 번에 걸친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한 번 등록을 해야 되고요 겨울 이적 시장 때 시즌 도중이죠 그때 이제 다시 추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 등록 겨울 이적 시장 때 등록돼 있는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뛰게 되는 겁니다 에릭 홀란드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공식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같은 시즌에 전반기 때 어떤 팀에서 뛰다가 챔피언스를 뛰다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다른 데로 넘어가면 한 리그에 한 번에 단일 시즌 때 두 팀에서 챔피언스를 못 뛴다는 규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홀란드는 짤즈부르크에서 뛰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로 시즌 도중에 이적해서 못 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풀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그 규정 풀었어요 그래서 시즌 도중에 이적하더라도 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황희찬은 라이프치 뛸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라이프치 등록 선수 명단입니다 여기에 황희찬이 있어야 돼요 자비처, 폴센, 포르스베리, 베르너 저 베르너는 지금 겹쳐있는 게 부상 그거 때문에 겹쳐있는 거고요 시크,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남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19살짜리 두 명이고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못 뛰어요 그리고 여기 티모 베르너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첼시도 못 뛴다는 얘기예요 여기 등록돼 있으니까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베르너도 못 뛰고 황희찬도 못 뛴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와 이 경기는 정말 팀 컬러가 너무 달라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전 꼬마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꼬마가 이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참고로 이렇게 이 4강도 오늘 같이 조치첩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1번 첫 번째 있죠 레알마드리드하고 맨시티 리용하고 유벤투스 승자가 3번 나폴리하고 바르셀로나 첼시하고 바이렐미나 이 승자와 4강 만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기 경기 2가 경기 4 그러니까 라이프치와 꼬마 아탈란타하고 파리 승자가 그렇게 4강에서 만나는 대진이 돼 있어요 저는 일단 1번에서는 맨시티하고 유벤투스의 승자는 저 맨시티 가겠습니다 맨시티 가고 라이프치하고 꼬마는 꼬마 가고 나폴리하고 바르셀로나 요거는요 지난번 1차전은 1대1로 비겼는데 2차전은 바르셀로나 홈에서 하거든요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하고 바이렐미네는 1차전때 바이렐미네는 3대0으로 크게 첼시를 잡았어요 이거는 그냥 바이렐미네는 가겠습니다 고민 별로 안하고 그러면 바르셀로나하고 바이렐미네는 붙는다 아 바르셀로나가 조금 주춤거리는 느낌들 있는데 바이렐미네는 시즌 1시간씩 끝내놓고 좀 쉬고 있고 바이렐미네는 가겠습니다 요거 바이렐미네 가겠습니다 요거 바이렐미네 가고 마지막 아탈란타와 파리 아탈란타와 파리 아 근데 이거 지금 이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가 너무 매력적이야 이탈리아 세레아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니 유럽 챔피언스리가 본선에 처음 올라오자마자 지금 막 난리잖아요 너무 파샬리치 막 1,2,7,7 너무 경기를 재밌게 하고 멋있게 하고 자기 어떤 색깔 딱 뚜렷하게 해가지고 파리는 아 뭐 예전에 90년대에 한 번 4강인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8강 아니면 16강에서 계속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이제 근본 근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 전 그래도 전 그래도 이거 파리가 압니다 이거 다 단판이에요 여러분들 아 요건 다 단판입니다 원래 그 챔스는 원래대로 하자면 어 홈앤드어웨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다 단판이에요 그냥 중립적 같은데 다 단판으로 다 가는겁니다 4강도 단판 결승도 단판 저는 요거 파리가 하겠습니다 파리가 홈과 원정 가면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냥 한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강 대진 저는 고르면 요렇게 되겠죠 메인시티하고 바이루 미넨 아트리코 마드리드하고 파리 요렇게 4강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요렇게 저는 어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 이후에 4강 예측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게 유로파도 이제 8강 대진이 됐습니다 유로파도 8강 대진이 됐는데 아직 16강들이 정리 안되가지고요 좀 복잡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유로파리그 올시즌 8강 대진이다 요것도 이제 그 뒷경기부터는 8강부터는 단판으로 쭉 가게 될텐데 자 샤우타르와 볼프스부르크의 승자가 바젤과 프랑크프루트의 승자랑 만나게 되구요 맨유와 그 린치와의 승자가 코펜하겐과 이스탄불과 또 승자 만나게 되고 인테르하고 헤탑의 승자가 레버크젠과 레인저스의 승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헴튼과 올림피아코스의 승자가 에이스 로마와 세비아와 이 승자가 또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약간 좀 좀 빡세다 요런 느낌이 이제 울버헴튼이 있는데 로마하고 세비아 있는 데가 조금 좀 빡셀 수 있고 맨유는 지금 꿀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맨유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 린치와의 경기 때 그 잘해가지고 지금 먼저 올라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구요 저기도 약간 인테르 있는데도 헤탑의 경기 요것도 좀 있으니까 레버크젠하고 레인저스 요런 데도 좀 있고 어쨌든 뭐 유로파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 챔스가 단판인 것처럼 어 유로파도 이제 쭉 넘어가면 단판으로 쭉쭉쭉쭉쭉쭉 독일 아마 독일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쭉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맨유는 부패는 뜁니다 브루노 페넌데스는 겨울에 와가지고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이미 뛰고 이미 그러고 지난번에 뛰었고 경기를 이미 맨유 소속으로 유로파를 뛰었구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거 얘기하셨네요 황희찬이나 뭐 이런 이제 티모베르너나 최근에 이적한 선수들이 뭐 팀에서 추가 등록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지 물어보시는데 원래 약간 외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못 뛰는게 거의 유력합니다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근데 약간 그 외신 쪽에서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잠깐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어 지금 최근에 이적한 선수들은 새로운 팀에서 뛰지 못하는 걸로 요렇게 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의 family Sandra 그 외신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